두 그릇째 마무리를 하고 나는 벌점에 불렀네 나는 벌점에 불렀네 예전에 어른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야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야 나는 말이 이상한 게 아닌가 비슷해 비슷해 해볼 빨리 해볼 빨리 근데 지금 비워지는 양이 조금 차이가 나죠? 이쪽은 두 그릇 벌점이었어요 안 보면 차이는 안 돼 자 지금 삼도씨는 세그릇 먹었습니다 네 세그릇 다 먹었어요 영자씨 본인이 지금 너무 힘들면요 쉬었다 먹어도 돼 쉬었다 먹어도 돼 돌아가면서 먹어도 돼 돌아가서 먹으면 돼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영재군 데뷔 왔습니다 이게 데뷔 왔을 때 저 감자 하나가 얼마나 커 보일지 않습니까? 원래는 김치나 단무지 같은 게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니까 다행히도 쉬었다 먹자고 자 이렇게 되면 세그릇째 똑같고 바로 역전 네그릇째 돌입합니다 잠시만요 공깃밥 열다섯 그릇을 주셨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지금 네 그릇째 돌입합니다 지금 달라요? 표정이 사토씨는 지금 웃으면서 드시고 네 저쪽은 막 웃으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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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자 사토 다섯 그릇 돌파 와우 오사토 반면 영재씨는 세그릇에서 약간의 데미지가 왔어요 비비면 안 돼 비비면 불어 목표를 다 먹어야 된다잖아요 여긴 안 돼 입 좀 한번 닦아주시기 바라 네 네 와 사토씨 어떻습니까? 여섯 그릇 끝냈습니다 아우 자 도저히 힘들면 교체를 하셔도 돼요 다음번에 많이 먹은 게 아우 자 지금 여섯 개 저 다섯 개 대 여섯 개입니다 화이팅 괜찮아 괜찮아 아우 안 돼 야 여기는 야 여기는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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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여기로 갑니다 박준규씨로 교체가 됐고요 이거는 음 음 노래 불러요 여기는 여기는 노래 불러요 영재씨 얘기를 봐서는 이게 먹는 걸 봐서는 공깃밥 열 다섯 그릇은 안 느껴지거든요 아니 국물이 없어서 그래요 국물이 없으니까 한국인 입맛은 국물인데 국물이 없어서 수분기가 없으니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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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이야 박준규씨 식사는 집에서 하시면 안 돼요? 저기 경향식 레스토랑 온 거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대결 중입니다 식사는 집에서 하시면 대결 중이에요 저 흥향이 날려 선생님 찾아서 맛있는 TV가 아닌데 여기서 찾아서 밥이 돼 자 우리 푸드파이터 중간 좀 중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지금요 네 8개째 돌파하고 있고요 속도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속도가 전혀 지금 차이가 나지질 않아요 세 번에 끝내네요 어우 좋다 아니 씹어야 네 번 하나 둘 셋에 넘겨버려요 형 이제 한 그릇 드셨어요? 자자 아홉 그릇 돌파입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야 아무리 봐도 눈앞에서 봐도 봐도 납득이 안됩니다 영웅맞아 영웅맞아 만약에 먹다가 좋게 된 사람은 다시 투입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 시신 대표팀은 아이돌 찬스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힘들 것 같으면 아이돌 찬스도 쓰시기 바랍니다 자 열개 돌파 오오 빨리 찍어 아 좀 빨리 좀 두세요 좀 아니 뭐 쓸데 아니 뭐 쓸데 아니 다 하고 우리 뽕구 씨 한 그릇 빨대 한 그릇 빨대 자 자 김종민 씨 김종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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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맛있겠다 그냥 세 개를 그냥 먹습니다 그 정도면 최소한 일반 푸드파이 됩니다 예 그렇죠 진짜 많이 먹어요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리 에이스 정말 잘 먹어요 우리 에이스 형 그리고 이게 체중이 크다면서 많이 먹는 거 아닌가 봐요 그런가 아닌가 봐요 음? 두 숟갈이 살짝 한 그릇에 위기가 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더 빨리 먹으면 안 돼 두 숟가락 먹고 힘들어해 두 숟가락 먹고 떨면 어떡해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열여섯 그릇은 돌파를 합니다 어차피 사토 씨는 사람이에요 지칩니다 그죠? 우리 사토 씨는 이쪽 오른쪽 부분에 대부분의 어떤 카레라이스가 이미 다 먹고 없어진 상태고요 우리나라 카레가 맛있죠 네 몇 그릇 예상하세요? 김종민 씨 두 그릇 종민 씨 두 그릇 다 못 먹어요 음 음 음 아 두 그릇 짭니다 비비지 말고 먹어 봐 진짜? 왜냐면 사토 씨가 그렇게 먹어 오 그러니까 이 카레를 국물에 삼아 먹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사토 씨는 여름 거 먹어 자기 여름 거 사토 씨는 지금 물을 한 모금도 안 드셨어요 아 정말요? 그냥 오로지 이 소스의 물기로만 지금 다 음식을 먼저 먹으겠어요 오늘은 진짜 항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뺏가 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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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가 투입 뺏가 찬스 뺏가 찬스 뺏가 자 봐요 자 숙가 축하해 뺏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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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오 천천히 천천히 먹자 천천히 먹자 잘한다 처음엔 다 이렇게 드세요 한 그릇이 넘어가면서 아 아 실례지만 응원하다가 배고파서 고맙습니다